마지막 4번은 조합. 조합은 순서가 필요 없는 거다. 지금까지 순열했는 건 다 순서가 필요한 경우의 수들이고 얘는 순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이거 선출이라는 건데 선출. 뽑기에 해당하지. 그래가 봐봐. 자격이 닥턴경. 자 한번 봐봐. 어떤 10명의 후보 중에서 뭐랄까. 위원이랄까. 어떤 2원 3명을 뽑는 경우. 어때 2원이라 하자. 위원원에게 2사분. 자 봐봐. 이 3명이 자격이 같아. 이 자격이 같은 놈이. 자격이 같아. 그러면 10명 중에서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예요. 한번 잘 봐봐라. 자 우리 3명이 필요하니까 3명을 이렇게 놔. 그럼 처음에 1번 대위원 될 사람 몇 명. 10명 중에서 몇 사람이 올 수 있지. 저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지. 자 곱하기. 구성 요소 다해. 9가지. 8가지. 이렇게 곱해줘. 그런데 얘는 순서대로 다 나열되어 있는 거야. 그래서 여기 봐봐. 이 10명을 그냥 대위원 3명만 뽑으면 되는데 순서까지 막 나열하니까 대위원들 줄 서라 하는 게 아니다 말이야. 순서가 필요 없다. 자격이 똑같으면.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보자. 얘가 A부터 B과 B에 C 이렇게 쭉 10명이 있었대. 그런데 예를 들어 여기 A, B, C가 이렇게 뽑혔다고 봅시다. A, B, C A, B, C 그러면 A, B, C 3명만 있으면 되는데 3명이 이 안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 안에는 A, B, C도 있고 얘는 1, 0, 나열했으니까 A, C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도 한 가지씩 다 쳐가 여기다 열어놔. B, A, C도 있고요. B, C, A도 있고요. B, C, A, B도 있고 C, B, A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이 안에 이걸 하나로 쳐야 되는데 대위원 선생님이 이 6개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. 똑같은 게 C, B, C D, B, C C, B, C 아 C, A A? 아 그 세 개를 1년을 나열하는 방법이 얼마지? 3, 2, 1, 6가지가 그거야.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이렇게 나누어 줘요. 6개씩. 순서가 고려되는 6개씩을 하나로 쳐야 돼. 거기 답이 이기된다. 그래봐봐. 순서를 그냥 이렇게 쭉 곱하기만 하면 되는데 조합은 순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1년을 나열하는 개수를 이 안에 다 이어주면 안 된다. 그만큼 나누어 줘야지 순서가 필요 없는 가지만 나옵니다. 이런 말입니다. 그래서 여기 봐봐. 여기서는 전부 다 그런 것들을 다룬는다.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고 만약에 자격이 다르면 자격이 다른 경우는 아 얘는 순열에 해당한 거야 순열 자 한번 봐봐. 잘 비교해 얘하고 자 10명의 후보 중 후보 중 자 해당한 면 자 부여당한 면 아 총무한 면 어? 어? 어 선출하는 경우에 어? 얘는 봐라. 우여는 그냥 대의원으로 자격이 다 같던데 어? 얘는 해장 부여장 총무 다 자격이 다르잖아. 자격이 다르다. 아잉? 근데 이런 거는 순열이야 순열. 자격이 다르다. 한번 봐봐. 똑같이 가는데 봐봐. 자 10명 중에 얘는 10명 9명 8명 이렇게 하는데 얘를 그냥 어 자 720까지 다 하고 다 하고 끝내줘야. 자격이 다르다. 자 여기 A, B, C인지 한번 봐봐라. 다 자격이 다르면 이렇다. 아 여기가 해장이고 여기가 부회장이고 여기가 총무라고 어? 어? A가 해장되고 B가 부회장되고 C가 총무되는 거라고요. 얘 밖에 B가 해장되고 다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거다. 여기가 해장 부회장 다 다르니까 이 나무기 들어가지 않는다. 이런 말이야. 그러면 아 얘는 순열로 자격이 다르면 얘는 순열로 해야되고 순열 자격이 같으면 얘는 조합이다. 둘 다 안 나와요. 둘 다 안 나와요. 뭐다? 둘 다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섯 가지씩 들어가 있으니까 한 가지로 쳐야 되는데 이 안에는 나무기 전에 이 안에는 이렇게 순서 바뀌었는 것들이 여섯 가지씩 다 이렇게 포함이 돼있다. 그러니까 얘를 한 가지로 쳐야 되거든. 무슨 말인지 알겠지. 다 이 대위원이라서 그러니까 다 육으로 나누어 줘야지 조합의 수가 되고 얘는 순열은 그게 아니지 순서가 바뀌면 달라지잖아. 그러니까 자격이 같다 안 같다 그런 것 자 봐봐 그럼 두 번째로 한번 봐봐 자 악수하는 악수 반도 배수 악수하면 다 몇 가지 악수를 할까 자 성분을 만들면 다 성분이 몇 가지 나옵니까 음 자 경기 총 경기수는 몇 가지가 저런 것은 다 순서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한번 봐봐 자 선생님이 음 자 어 자 열면이 자 어 자 모두 악수를 한 대 압수 인사 하려 한대 악수 하는 경우의 수는 다 몇 가지일까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a과 b가 악수 했는데 a가 먼저 가서 악수하는가 b가 먼저 와서 악수했는가 그런데 상관없다 이런 말이야 에 순서가 필요없다 말이야 둘이 악수했는 횟수는 두 명이 이렇게 그럼 악수하면 자기 혼자 악수 안 하지. 두 명을 만나서 악수하잖아. 그러면 처음에 10명 중에 올 수 있는 애가 10개.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애가 9개. 똑같이 나가. 그런데 얘는 순서가 다 안에 고려가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얘는 악수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두 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만큼 나누어 준다. 자, 봐봐라. 이 10명이 똑같아. A, B, C 이렇게 가야 쭉 갔다 오고 봐. 그 중에서 두 명이 여기에 A가 왔고 여기가 B가. 그렇지? 그러니까 둘이 악수하면 한 번로 쳐야 되지. 한 번로 쳐야 되는데 여기 C 곱하기 9 안에는 순서 바뀐 게 다 들어가 있다. 그러니까 A, B 이렇게 와 가지고 한 거나 B, A 이렇게 와 가지고 한 거 이 두 가지씩 다 포함이 돼.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나누어 준다 이 말이야. 자, 봐봐. 선생님이 이제 다 봐봐. 원주 위에 서로 다른 10개의 점 중 2점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3, 4, 5, 6, 7, 8, 9, 10개가 서로 다른 점들이 있대. 그럼 여기 두 개씩 만나야 성분 되는 거거든. 두 개씩. 그렇지? 그럼 이렇게도 성분 만들 수 있고요. 똑같아. 아, 그 다음에 두 점을 선택하니까 아, 이쪽에 10가지, 9가지 이렇게. 그럼 얘는 성분 A, B. 성분 A, B하고 성분 B, A가 똑같은 건데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지. 그래서 얘는 순서가 필요 없어. 2 곱하기 1을 또 나눠줘야 돼. 자, 여기 한번 봐봐라. 아, 이 10개 중에서 자, 3점을 선택하여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일까. 삼각형은 순서가 필요하나 안 하나? 삼각형 A, B, C 이렇게 놓으면 순서가 필요해 안 해? 안 해. 안 하지. 그 위기 봐봐. 항상 봐봐. 순서가 필요한 문제인지 안 한지. 순열인지 조합인지 문제를 딱 보고 빨리 결정해야. 선생님. 어. 만들 수 있는. 가졌다. 만들 수 있는. 가졌다.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다. 자, 봐봐. 그리고 삼각형은 3점이 필요하거든. 3개를 이렇게 해, 수형도. 처음에 올 수 있는 애 10가지. 그 다음에 9가지. 그 다음에 8가지. 그런데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이 3개가 1열로 나열하는 거. 그렇지요. 그래서 120가지다. 이렇게. 어. 이해되나? 네. 어. 최연아. 그러면 4점을 선택하였어요. 만들 수 있는 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해야겠냐. 어. 4개. 19, 8, 7이라고 밑은 뭐. 4, 3, 2, 1 이렇게 나눠주면 된다. 네. 네. 이해되나? 네. 고각형도 다 만들어야지. 네. 그럼 그런 것들이에요. 자, 세번째 1번. 경기수다에. 자, 열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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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경기할 수 있는. 응.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. 어. 축구팀이다. 두 팀이 한 경기를 뛰는 거야. 그래가 봐. 악수. 성분. 경기수 다 똑같단 말이구나. 그렇지. 두 팀이 경기를 붙으니까. 자, A팀하고 B팀이 이렇게. 어. 두 팀을 선정한다. 모든 순서가 다 고려된. 어. 순연은 이만큼. 자,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나누니까. 다 똑같네요. 선생님. 이 답이나 이 답이나. 그래. 똑같은 문제다. 똑같은 문제를 말만 달리 해가. 환경만 달리 해가. 냈을 뿐이지. 똑같은 조합의 문제다. 이런 말이다. 자, 오케이. 어. 자, 물론 뭐 다른 문제들도 많겠지만. 음. 다 저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겁니다. 어. 순서가. 이 안에. 얘. 잡아봐라. 어. 우리. 음. 자. 이 안에는. 어. 나누기 전에는.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. 자. 경기를 하는데. 자. 열 팀 중에서. A 팀, B 팀이 이렇게 경기를 붙는다고 하면. 어. 자. 이 안에는. 이 나누기 전 안에는. 이렇게 A, B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한 가지. B, A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한 가지씩 다 들어가 있어요. 알았지. 그런데. A 팀하고 B 팀만 결정을 하면 되지. 이 순서가 필요한 게 아니다. 왜 경기하는데. 그러니까 이만큼씩. 이 두 명이 일렬로 나열하는 만큼 나무 거죠. 얘도 똑같이. 왜 나누느냐. 이 말이에요. 그렇죠. 순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. 이 안에 순서를 다 고려 했는 거에서. 어. 순서가 필요 없는 만큼 나놔야 돼. 그래야지. 120일까지가 되지. 여기도 똑같이. 두 명이 일렬로 나열한 거 다 나눠잖아요.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. 그렇죠. 악수하는데 두 사람 순서 필요 없고. 성분도 AB나 BA가 똑같으니까. 순서가 필요 없고. 삼각형도 그렇고. 알았나. 경기하는 것도 A 팀, B 팀. 누가 먼저 왔다. 이런 게 아니잖아. 한 경기다. 그렇지.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. 어. 나누어 줘. 그래서 조합은 무조건 나누어야 된다. 그렇지. 어.